인간 조종사가 모는 F-16 전투기 옆으로 인공지능, AI가 조종하는 F-16이 지나갑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계획연구국이 AI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가 근접 공중전, 이른바 도구 파이트를 벌이는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두 전투기는 최대 시속 1900km로 상대방 주변을 비행했으며 AI 조종 전투기가 방어와 공격 기동을 하며 유인 전투기에 610m까지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시험으로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AI가 전투기를 조종하는 자율전투 시스템이 현실화한 겁니다. 그동안 AI는 8개 조종사팀이 시뮬레이션으로 벌인 가상전투 결과들을 반복 학습해 왔습니다. 고등계획연구국은 인간과 AI 간 실제 공중전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과정에 있었던 가상 대결에선 불완전한 조건이었지만 AI가 승리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국은 AI 전투기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연구국은ages encontramos 그리고 연구국은 미국 연구국은 stri절을 개발하는 조건을 공 moisturizer과 비슷해 주황 1969. 연구국은 미 Ort, 제etter, 탄산, 평소 워싱턴에서 공개됩니다.